네, 일단은 5개 종목을 보셨는데 이 중에서 우리 염증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우리가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상승 종목도 많지만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급락 종목들이 많았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사실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시장에서 일일 변동성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락하는 종목도 오히려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 봤던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사실은 2차전지 랠리가 이어졌을 때 같이 호흡을 같이는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뒤늦게 올라오기 시작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까지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2차전지 양극제가 기본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음극제 쪽에도 투자를 공격적으로 더욱 할 것이라는 부분.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양극제와 음극제를 같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야기해봐야 될 부분은 음극제 쪽에서의 좀 공적적인 투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원재료인 흑연이라든지 흑연 광산을 좀 보유하는 부분 그리고 음극제 코팅제에 대한 부분을 국산화하겠다라는 부분까지 조금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시장을 좀 더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양극제, 음극제 생산 능력을 통해서 매년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도 워낙에 좋지만 앞으로 2025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이 약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얼테온 세일즈 양 공급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주가랑은 좀 다르게 계속해서 사실은 매출의 부분은 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도 사실 좋습니다. 2분기도 워낙에 좋았지만 사실 분기 대비했을 때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가 추위는 그에는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4그레일 연속으로 좀 하락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오늘도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약 8%까지 빠졌다가 조금 이제 낙폭을 조금은 좀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최근에 좀 급격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이번 조정기에 조금은 좀 낙폭이 좀 과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기업의 가치 부분에서는 크게 좀 변동된 부분이 없다.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 좀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좋겠다. 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지금 염려하실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15만 원대 선에서 좀 행보를 했었죠. 행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포스코키미칼이 좀 뒤늦게 시동이 좀 걸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지금 15만 원대 다시 자리가 왔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 부분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좀 무리되지 않은 가격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추가로 매수하실 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접근하셔도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일단 버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지금 나쁠 게 전혀 없는데 지금 4% 빠진 정도면 갖고 계신 분들도 좀 버틸 반하고 또 새롭게 또 담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매매 전략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일단 뭐 매매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이 나쁘진 않다. 15만 원대면은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목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약간 18만 원대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좀 일주일 전에 저는 고점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가격이 18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가격선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온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워낙에 좀 불안정성을 가지고 10월달이 진행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좀 짧게 수익을 보시는 게 맞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18만 원 좀 짧게 드리고요. 손절가 역시 좀 짧게 13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도 한 번만 봐드릴게요. 네, 볼까요?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번에 빠졌던 급락장에서 사거래일 연속 빠졌다고 했지만 외국인 기관은 계속 들어오는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몰린다기보다 지금 빠질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빠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최근에 또 시장에서 또 반대매매가 또 많았습니다. 최근에 반대매매, 강제 반대매매, 신용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 급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점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와이러너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바이오니아 보셨는데요. 오늘은 8%대 급락했습니다. 와이라노? 네, 이게 보니까 와이라노네요. 와이네. 네, 일단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뿐 아니고요.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흔들렸던 부분은 아무래도 머크사의 경구형 치료제가 나오면서 나머지 바이오 섹터에서 관련 종목 외에는 사실 지금 힘을 다 같이 못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상승세가 워낙에 좀 강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바이오 종목의 특성상 일일 변동성이 워낙에 큽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하반으로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장 초반에 사실 4% 플러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라라고 할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사실 메리트라기보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바이오 종목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기보다 지금 조금은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버틸 수 있냐라는 물음에는 버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트적인 면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바이오니아의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성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매출액이나 안정적인 캐시 카우는 아무래도 유산균 쪽이 되겠죠. 유산균 쪽에서 워낙에 워낙에 좀 강하게 매출 캐시 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분자 진단된 부분을 증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면서 조금 우려적인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꺾이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매출액이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 바이오니아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사실 그에 대비해서 지금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바이오니아뿐 아니고 모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좀 무리한 공격적 투자가 맞느냐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또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약은 아니고 탈모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약간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건강식품 쪽에 대한 매출액은 일단은 크게 무리 없이 가기 때문에 지금 뭐 과매도 국면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굳이 지금 좀 손실을 감수하고라서 손절을 한다 이런 부분은 아직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장애 힘을 받고 다시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있을 때 손실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은 좀 이제 뭐 매도를 하신다거나 이러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오늘은 좀 과대 낙폭의 국면에 한 어떻게 보면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8% 급락을 했는데 오늘 이 정도의 손절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 그러면 매수 우리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서 적정 시기 보시나요?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적극 매수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일단은 홀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라고 말하면 지금 현재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손절은 일단 4만 8천 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7만 5천 원 7만 5천 원 조금은 지금 제가 전고점이 9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사실 여기까지 올라가기에는 단기적으로는 회복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7만 5천 원대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가 가장 몰려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변동성을 좀 더 둬야 되기 때문에 앞서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바이오네도 그렇고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와이라나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이 종목은 또 6%대에 급락했는데요. 지금 한낙 중입니다. 자 와이라노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세경 하이테크라고 한다면 우리 폴더블폰 관련주로 볼 수 있겠죠. 동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광학 필름, 특수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사실 8월부터 시작된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급등세에 같이 편승이 됐었습니다. KH 바텍이라든지 세경 하이테크 관련해서 폴더블폰 관련주로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만큼 급등한 부분을 거의 다 지금 반납을 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9%대 상승을 했다가요. 오늘 그만큼은 거의 다 좀 뱉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스마트폰 폴더블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지금 출연량도 계속 급증하고 있고 이제 뭐 하반기 내년까지도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워낙에 또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갔으면 더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7월, 8월에 이어졌던 급등 랠리를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거의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아직 폴더블폰에 대한 시장에서 나오기 전 가격으로 거의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폴더블폰 관련주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 길게 보신다면 올 연말이라기보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신다면 지금 매수 시점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세경 하이테크뿐 아니고 관련 다른 종목들 흐름 거의 다 비슷하니까 어떤 종목을 사셔도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올 때인데 이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은 눌렸고 지금은 조금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군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쁜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수급을 좀 확인을 해드리면 최근에 계속해서 눌렸었던 종목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거의 뭐 한 8, 9일 연속으로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 자체가, 섹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없고요. 지금 좀 과매도 국면이 꺾이면서 지금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빨리 올라올 거라고 저는 약간 예상을 했었거든요.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제 시장 분위기까지 안 좋아지면서 1차적으로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좀 눌릴 만큼 눌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종목들도 이제 제가 뭐 버텨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세경화이테크 같은 경우는 좀 매수 관점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으로 봐야겠군요. 일단은 해당 종목과 이 섹터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3분기 실적 면에서 많이 이제 성장률이 높이 올라갈 거고 4분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뒷받침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그 전까지 실적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좀 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말까지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경화이테크도 역시 좀 버텨야 되는 종목,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바라봐 주시고 그러면 우리 지금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네. 매매 전략은 일단 지금 가격대가 지금 2만 4천 원이 좀 깨졌네요. 그렇죠. 2만 3천 5백 원 선이에요. 하락국이 좀 더 거칠어지면서 지금 7%, 2만 3천 5백 원인데요.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 오늘 장후반까지 얼마나 더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가격대는 지금 현재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짧게 드렸어요. 정고점이 3만 4천 6백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와이라노 종목, 포스코케미칼, 바이오니아, 세경하이테크까지 오늘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버틸만한 종목, 매수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봐주셨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과 함께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